안녕하십니까 정서범입니다. 어떨께라야 제가 또 왔네요. 시합 시작합니다. 제 습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첫 시작머리는 잘 안 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상대방 팔이 어떤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유튜브를 봤는데 머리를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다렸다가 머리 칠 것 같을 때 타이밍을 보고 친 손목입니다. 머리 치기가 빠르셔가지고 발을 많이 움직여 거리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방금 바다 허리 같은 경우는 바다 치기 전에 살짝 공격적으로 난 칠 생각이 없다. 상대에 이런 느낌을 주고 다음에 상대가 굳으면 제가 그때 바로 치는 거죠. 오 방금 머리 머리도 엄청 빠르세요. 진짜 빠르세요. 사실 이때 잘못 맞았거든요. 네 괜찮습니다. 엉덩이는 맞으면서 눈을 잡는 거죠. 제가 주툭기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목입니다. 상대가 들거나 막을 때 돌려치는 손목이거든요. 탐색전이 조금 길어지네요. 아무래도 저와 연호금님이 둘 다 머리 치기가 죽두끼라 머리 치기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연습 경기라 제가 좀 지촉을 좀 하네요. 아유 이혈이는 남겨서 점수가 안 됩니다. 이혈은 이혈은 수고 día 이혈은